4순절을 지나고 3월 31일 저희가 부활절로 기념을 합니다 지난 한 주간 고난주간으로 보통 사람들이 기념하면서 고난주 특별새벽기도라든지 따로 금식을 하라든지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어보셨지만 저도 그런 부분에서 어렸을 때부터 그런 이야기들과 그런 거에 많이 노출이 돼서 살아왔어요 근데 저는 일단 밥을 굶기면 전 주님 생각 하나도 안 나고 밥 생각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저는 웬간하면 진짜 금식하라는 말 잘 안 합니다 정말 식음을 전폐할 만큼 간절한 주제가 있지는 않은 이상 그 모든 식사 밥 먹는 시간까지 쪼개서 주님 앞에 드리겠다는 이런 농도의 그런 간절함이 아닌 이상 금식을 잘 안 시킵니다 저희 사육자들에게도 금식할게요 이러면 금식인지 굶식인지 확실하게 구분해라 굶는 거 밥을 그냥 안 먹는 건 굶식이지 금식이 아니다 금식은 식음을 전폐할 만큼 간절한 주제를 가지고 밥 먹는 시간에도 주님 앞에 매달리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 의미가 퇴색되지 않게 금식은 잘 신중하게 해라 이래서 제가 쉽게 그냥 금식을 하라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따로 그렇게 하라는 말씀을 따로 드리진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을 주시면 그렇게 하시지만 그 기간 동안 안에는 여러분들이 다른 마음보다는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에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6월절 그 어마어마한 사건이 있을 때도 먹으라 그러셨어요 주님이 먹으라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내가 놓여진 상황 가운데 그런 절박한 상황이 아닐 때는 하나님을 집중하기 제일 좋은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을 주목하기 제일 좋은 환경 가운데서 상태에서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 상태가 먹는 상태이기 때문에 금식 안 한다는 말을 이렇게 장황하게 변명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어찌 됐건 이 고난 주간이 지나고 부활절 아침입니다 이 부활에 대한 영역을 우리가 진짜 좀 그 의미를 잘 생각하고 잘 알아야 하는 본질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걸 그냥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예수님이 3일 만에 무덤 문을 박차고 나오셔가지고 살았다 해서 기지개 쫙 펴시면서 아 피곤했다 이제 이제 아 쉽지 않았다 이렇게 해서 일어나시는 뭔가 그냥 예수님이 영웅적인 예수님이 엄청 멋있는 그런 파워풀하고 전능한 이런 능력을 감상하거나 그런 능력을 기념하는 그런 날이 아닙니다 사실 부활절은 부활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어요 부활절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부터 우리가 관점을 바꾸기 부활절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 의미부터 제대로 그 방향을 잘 잡아야 되거든요 일단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고난 그리고 십자가를 보면 벌써 딱 마음이 좀 진지하게 또 그 감사와 감격을 가지신 분들은요 진지하게 좀 울컥하는 마음이 들어요 감동 감동이야 누가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 정말 감동이야 이러면서 막 감격이 되고요 마음이 따뜻해지면서 예수님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 같은 데서 보면 예수님이 막 부들부들 떠시면서 그 채찍에 맞는 장면을 보면 막 쫙 맞으면 얼마나 아프실까 쫙 맞으면 얼마나 아프실까 이런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그리고 너무 고맙고요 고맙기도 하고요 이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예수님이 나 때문에 당하신 순환과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 받으셨던 수치 이걸 보면서 하유 얼마나 아프실까 그래요 너무 감사해요 진짜 제가 열심히 잘 살게요 진짜 예수님 그렇게 죽은 게 부끄럽지 않게 잘 살게요 이렇게 바라보는 관점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이게 벌써 예수님 따로 나 따로인 거예요 이게 어떻게 봐야 가장 성경적이고 가장 분명한 결론이고 방향이냐면 십자가를 볼 때 예수님이 십자가를 마시는 장면을 보면서 아프겠다 힘들겠다 나 때문에 얼마나 아프셨을까 이런 관점이 아니라 저 십자가는 내 건데 내가 져야 되는 십자가인데 가만히 있어봐 만약에 우리가 인간에게는 양심이라는 게 있어가지고요 이 양심이 발동을 하고 반응을 하게 되어지면요 그냥 보기에 내가 그냥 편협한 관점으로 입체적이지도 않아 단편적으로 본 결론 안에서 불이하다고만 생각해도요 그냥 들고 일어나요 이건 아니지 아니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어 말도 안 되지 당연히 벌은 받아야 될 사람이 받아야 되는 거고 받지 않는 사람이 억울하게 당하면 안 되지 이거 당연한 이시 아닙니까 세상에서도 그럼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진짜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고 그 내용과 결론을 만약 십자가를 영화로 봤든 성경의 결론으로 봤든 봤을 때 가장 정상적이어야 할 반응이 뭐예요 안 되는데 예수님이 왜 죽어 예수님은 죽으면 안 되지 예수님이 왜 죽어 저 십자가를 왜 져야 돼 아니지 이건 불이한 거지 이건 부당한 거지 이건 불합리한 거지 죄가 없으시다 성경의 결론으로 봤을 때 이건 죄가 없으신 거잖아요 죄가 없으신 분이 그런 수치를 당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죄가 없으신 분이 십자가를 지면 안 되는 거잖아요 죄가 없는 사람이 매를 맞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매를 맞으면 누가 맞아야 되며 십자가를 지면 누가 졌어야 하고 수치를 당하면 누가 당했어야 되냐 그걸 볼 때 뭘 봐야 되냐면 저거 내가 졌어야 되는 십자가인데 저거 내 건데 예수님이 대신 진담한다 이럴 주제가 아닌데 내 건데 이런 생각이 들어야 돼요 예수님 보면서 십자가에 매달린 막 그 울부짖으시면서 엘리엘리라마 사막단이 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얼마나 아프실까 이런 생각이 아니라 안 돼요 이건 아니에요 그 십자가는 내가 져야 되는 십자가예요 내 거라고요 이런 반응이 나와야 되는 게 원래는 정상입니다 정상이에요 그러면 그 십자가에 대한 우리가 왜 예수님이 그런 불이하고도 마치 부당해 보이는 그 일을 감당하셨는지 우리는 결론을 알고 있잖아요 그 이유를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만약 그 이유를 몰랐다면 아니죠 아니죠 그건 내가 져야 되는 거죠 아니요 아니요 그건 예수님이 질 일이 아니에요 내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반응하는 게 정상인데 결론을 알고 보면 왜 그렇게 하셨는지 안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면 예수님이 죽으셨대 슬퍼 예수님이 부활하셨대 기뻐 와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어 가 아니라 예수님의 저 죽음이 나의 죽음이구나 예수님의 저 부활이 나의 부활이구나 이렇게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부활절을 기념하면서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가장 본질적인 의미입니다 근데 우리는 입인시가 딱 어때요 부활절 하면 느낌이 어때요 일단 다른 거 생각 안 나요 계란부터 생각나요 계란 삶은 계란 코만 딱 생각나요 삶은 계란을 어떻게 예쁘게 포장할까 거기다가 무슨 표정을 그릴까 이걸 어떻게 이게 사탕 캔디처럼 이렇게 예쁘게 이거밖에 생각이 안 나요 부활절은 계란 먹는 날 계란 나눠주는 날 그날 막 트루마고나 방구르 끼면 난리 나는 날 그냥 막 그냥 입에서 물리도록 그 냄새가 나는 그런 기념은 이런 정도의 생각밖에 안 들어요 부활절 하면 그 본질적 의미 부활하시면서 그 부활의 메시지를 제자들과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보여주셨던 건 뭐냐면 자 봐 나는 죽었지만 죽음을 이기고 일어날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있어 이런 내용보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보여주고 싶으셨던 건 자 내가 너의 자격을 달고 너가 되어서 죽는 거야 그럼 내가 죽는 죽음은 누구의 죽음이니 너의 죽음이야 자 그리고 난 너의 자격으로 무덤에 장사됐어 그리고 내가 그 모든 죽음을 이기고 무덤 문을 박차고 내가 걸어 나왔어 그럼 나는 아직도 여전히 너의 자격을 달고 있는 거야 그럼 내가 부활했다면 이건 누가 다시 살아난 거니 너가 다시 살아난 거야 너가 살았다고 너가 죽었고 너가 다시 산 거야 그럼 이제 그 받은 새 생명으로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그걸 누리면서 그 새 생명과 더 이상 끌려다니지 않아도 돼 종로를 타지 않아도 되는 그 생명이 이제는 너 거야 내 게 아니고 너 거라고 나한테 아직 이루어진 일이 아니고 먼 훗날에 그냥 예수님이 나한테 그렇게 허락해 주시면 될 일이 아니라 이미 다 내 자격으로 다 자격 조건을 다 충족시켜 놓으셔가지고 이제 내가 예수님이 자 우리의 아이디 카드를 가지고 우리 아이디 카드를 가지고 모든 빚을 다 탕감하신 다음에 거기다가 완전히 백지수표 마냥 돈을 이빨에 충전해 놓으신 거예요 자 카드를 겁내주시면서 이거 너 이름이야 너 이름은 돼 있으니까 그냥 갔다 갔어 그 카드로 어딜 찍어도 다 열리는 거예요 이런 생명을 주셨다 이게 부활절로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되는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내용이라는 거예요 부활절에 참된 의미는요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드리는 게 아니에요 무슨 강 건너 불구경하되지 와 축하드려요 와 살아나셨네요 얼마나 피곤하셨어요 얼마나 힘드셨어요 얼마나 고단하셨어요 글쎄 그런데 그 죽음을 이기고 어 부활하셨네요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축하드리는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아니 처음부터 예수님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결정하셔서 마리아의 자궁에 착상하시는 그 순간부터 시작해서 인간의 옷을 입고 오셨다는 건 철저하게 내가 되어 오셨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인간의 자격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제가 항상 빚을 탕감해 주는 이야기로 항상 이걸 예화로 들어서 설명했지만 누군가가 빚을 줬어요 갚을 수 없어서 끌려다녔어요 자기도 알아요 내가 이 빚을 갚고 나면 난 더 이상 여기에 끌려다니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갚을 능력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끌려다닐 수밖에 없었다고요 그런데 능력이 되는 누군가가 이 사람의 빚을 탕감해 주기 위해서 돈을 보내기로 했어요 그 빚쟁이한테 갚아줘야 되는 사람에게 돈을 보내기로 했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제 이름으로 이체를 하면 제가 이체한 돈은 기부가 되고 이 사람의 빚은 그대로 남아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그럼 제가 이 사람이 진 빚을 갚아주기 위해서는 제가 누구의 이름으로 이체를 해야 되냐 이 사람의 이름으로 이체해야 되는 거예요 돈은 제 통장에서 빠져나가는데 이 사람의 이름으로 이체됐기 때문에 이 사람의 빚이 해결된다는 거죠 누군가가 구입을 했는데 이 사람이 돈을 안 보내고 있어도 이 사람이 이 사람의 이름으로 돈을 보내놓으면 이 사람이 산 것처럼 배달이 오는 것처럼 똑같은 원리인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 생명 주에서 건져내시는 것뿐만 아니라 갚는 것만 아니라 그 이후에 사는 것까지 다 책임지시려고 하신다면 철저하게 내 자격으로 오셔야 돼요 철저하게 내가 되셔야 돼요 그냥 내가 이렇게 해놨으니까 너 그냥 네가 살고 싶은데 이렇게 가봐 해봐 이게 아니라 철저하게 예수님이 제 이름으로 오셔서 저의 자격으로 갚아버리시고 갚는 것뿐만 아니라 제 이름으로 모든 걸 다 예약을 해놓으셔야 돼요 그래야 제가 가서 제 이름을 대도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부활하신 이야기 처음부터 예수님이 오시고 자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모든 스토리가 나의 인간의 옷을 입고 오셨다는 거 철저하게 내가 되어 오신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사역은 누구 이야기예요 내 이야기인 거예요 우리의 스토리가 되는 거예요 이 연합의 비밀을 모르면 부활절이 의미하고 있는 이 연합의 비밀을 모르면 부활절은 그냥 계란 먹는 날이에요 기념하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이 생명 누리지도 못하고 분명히 예수님이 하신 일 따로 내가 한 일 따로가 돼요 자 예수님이 구원을 완성하시는 중이십니까 아니면 완성하셨습니까 완성하셨어요 그럼 예수님이 아들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삶을 예비하고 계신 중이십니까 아니면 예비하셨습니까 예비하셨어요 다 이루셨는데 문제는 내가 이 땅에서 살면서 예수님 따로 나 따로로 생각하니까 예수님은 구원을 이루셨는데 난 오늘 또 구원을 이루려고 애쓰면서 살아 예수님이 이루신 일 따로 나 따로인 거예요 분명히 아들의 생명을 주셨어 이미 그 자격을 부여받았어 근데 아들이 되기 위해 애써 아들이 됐는데 아들이 되기 위해 애쓰는 거예요 물론 우리 마음 가운데 아들로서 살아가는 합당한 삶 그게 뭘까를 고민하고 살아가고 애를 쓰는 건 오케이 근데 내가 잘하고 못하고로 그 자격이 부여되냐 안되냐를 고민하는 거 이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룰 거야 맞아 이룰 거야 이렇게 얘기 안 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과거 완료형입니다 그러면 이 일이 나의 자격으로 이루셨다면 내가 그걸 받아들이거나 내가 그걸 인정하지 않거나 믿기 싫은 게 아니라면 내 삶 가운데 받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그래 그게 사실이라고 인정하기만 하면 그분이 하신 모든 일들이 전부 다 내게 일어난 일이 되어진다 내가 내 돈이 나간 게 아니어갖고 갚은가 긴가민가 한 거죠 빚이 없어졌다고요 빚이 왜? 난 돈 낸 적이 없는데 나 사실 지난달도 이체 못했는데 돈이 없어갖고 나 못 보냈어요 근데 갑자기 제 빚이 탕감됐다니 무슨 말씀이세요 1만 달러한테 탕감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안 믿기는데요 아니 내가 갚았다니까 내가 너희 이름으로 자격으로 다 갚았다고 왜요? 그걸 왜 갚아줘요? 아니 내가 뭘 잘했다고? 아니 세상에 공짜는 없는데 이걸로 또 날 뭘 어떻게 구워삶아 먹으려고 나한테 이런 걸 해요 그러니까 이걸 알고도 하나님한테 받은 은혜 갚으려고 또 하나님한테 빚진 거예요 은혜를 갚으려고 또 오지게 애를 써요 또 막 그냥 노력 애쓰고 헌신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것도 고단한 거야 그냥 주체 빚쟁이들의 주체만 바뀌었어 그냥 거기다 또 갚아드린다고 애를 쓰는 거죠 내가 이렇게 해야만 해 내가 받은 게 있으니까 이런 세상에 공짜는 없는 이 시대에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냥 거져주시겠다는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아니야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내가 뭘 잘했는데 내가 뭐가 이쁘다고 내가 뭐 어쨌다고 나한테 이렇게 해 아니 우리 부모님도 나한테 그렇게 안 한다니까 아니 누구 옆에 있는 사람도 나한테 그렇게 안 하는데 하나님 왜 나한테 그렇게 해줘? 내가 해준 것도 없는데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근데 이걸 만약에 받아들여지지 않는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한 가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결론이 있어요 내가 빚을 줬는데 이 빚을 탕감됐고 난 이젠 거기서부터 더 이상 갚지 않아도 된다라는 걸 언제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그 다음 달에 이치 안 해보면 알겠죠 부리나케 원래 이치 안 하면 쫓아왔었거든요 쫓아와서 그냥 막 협박하면서 막 어 왜 안 내? 이자 퍽퍽 쌓여 너 어? 그냥 얼굴 퍽퍽 맞아 그냥 이래가지고 막 협박을 하고 질질 끌려다녔었는데 내가 만약 다 탕감하고 다 갚아버렸잖아요 언제 확인하냐? 그거 다음 달에 이치 안 해보면 안 되니까요 이치 안 해도 안 와요 왜? 다 갚았으니까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야 될 의미가 없어요 그럼 진짜네? 진짜 끝났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언제 언제 이 새로운 생명과 죄에 얽매이지 않은 옛날엔 그 길밖에 없는 줄 알고 갔었는데 올라 이거 안 가도 되네? 다른 길도 있네? 어 이거 안 가도 되겠는데? 이런 걸 언제 깨달을 수 있냐? 이 길로 가던 걸음을 돌이켜서 다른 길로 걷기 시작했을 때 알아요 그러니까 죄의 종이었는데 벗어났다는 걸 언제 하느냐? 죄의 말을 듣지 않아 보면 알아요 어? 옛날에는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어 그게 당연한 것처럼 살았어요 내 가치관과 내 상식 안에서는 그렇게 하는 게 당연했고 그거 외에 다른 걸 생각해 볼 겨를이 없었는데 어? 아니 이렇게 살지 않아도 된다고? 어? 그러니까 종이 나 진짜 자유인이 됐다는 걸 언제 확인하냐면 주인의 허락도 안 먹고 대문을 나가보면 안다고요 대문을 나가보면 안 잡네? 어? 방망인질 안 맞네? 어? 나 괜찮네 이걸 확인할 수 있다니까요 그 말을 듣지 않아 보면 어색하긴 해요 종으로 살아갖고 화장실 갈래도 그 쇼샹크 탈출이라고 하는 유명한 영화가 있습니다 거기서 거의 평생을 살았던 감옥에서 살았던 흑인이 그 이제 출소를 해갖고 살아가는데 그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마트에서 근데 항상 거기서는 화장실 가려면 허락을 받아야 했거든요 그러니까 급하니까 점장님, 점장님 저 혹시 화장실 좀 갔다 와도 될까? 그랬더니 나중에 그 점장이 그냥 갔다 오세요 그냥 허락 맞지 말고 그냥 하세요 그걸 왜 자꾸 물어봐요? 그게 길들여져서 그게 익숙하지 않은 반응이 튀어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결론은 뭐냐? 문 밖을 딱 나서는 순간 나는 이제 거기 더 이상 끌려다닐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가서 처박히지 않는 이상 날 억지로 끌고 갈 수는 없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완성된 이유 내가 원해서 내가 그 삶이 편하고 내가 그게 익숙해서 내가 스스로 기어가서 자빠지지 않는 이상 그것이 날 사로잡아서 끌고 가는 모든 기능과 모든 능력은 끝이 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엎어진 건 뭐예요? 지가 가서 기어 엎어진 거예요 내가 가서 그 자리가 좋으니까 그걸 원해서 거기 가서 엎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루신 그 모든 일이 나의 자격으로 다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물론 이것을 돌이키고 따라가는 건 철저하게 저와 여러분의 선택과 결정에다 맡기셨죠 왜냐? 저와 하나님이 정말 원하신 관계는 예수님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누리시던 관계를 원하셨거든요 뭐냐? 철저한 사랑이었어요 사랑 안에는 가장 기본적인 전제가 자발성이에요 자발성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주님 앞에 모든 거 다 준비해 놨어 이제 이거 너가 떠나고 그 자리로 가는 이 모든 길을 다 준비해 놨어 처음엔 너가 묶여 있어서 가고 싶어도 알았는데도 못 갔단 말이야 그런데 내가 이걸 끊었어 그러니까 이제는 알고 갈 수도 있어 자 이제 가 와 다 준비해 놨어 내가 곧 길이야 진리야 생명이야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모든 길을 내가 다 만들어 놨어 특별한 자격만 있었던 특별한 자격이 있었던 사람만 들어갈 수 있었던 그 지성소 내가 위에서 휘장을 쫙 찢어 놨어 누구나 들어갈 수 있어 와! 라고 초대를 하시죠 멱살 잡고 끌고 가지는 않으세요 그래서 제가 그 이제 내 영혼을 송축하라 그 말씀 전할 때 멱살 잡으라는 건 주님이 멱살 잡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아니까 분명히 우리 안에 진정한 평안이 어디 있는지 아니까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과 만족이 어디 있는지 아니까 거기 익숙하다고 거기 눌러 앉아 있지 말고 눌러 앉아 있는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자발적으로 멱살 잡고 일어나서 끌고 일어나가지고 데리고 가라고 그 길로 가라고 그걸 말씀드렸던 거였어요 그 부분을 철저하게 주님은 자발적으로 나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연합의 비밀을 모르면 부활의 이야기를 아무리 하고 부활을 기념하고 축하해도 우리에겐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이 하신 일 근데 우리한테는 또 뜬구름 잡는 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부활의 의미가 진짜 저와 여러분에게 채화되려면 실제가 되려면 이 원리를 아셔야 돼요 연합의 비밀 예수님이 내가 되셨다 우리는 예수님이 될 수는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가 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분 전능하시니까 우린 무능력해서 우리가 의롭게 돼서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은 될 수 없는데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우리가 되실 수 있었던 거예요 그 구원의 완전한 구속은 누구만 가능했느냐 하나님만 하실 수 있었던 일이에요 철저하게 인간이 되어 오셔가지고 나의 자격으로 내 조건으로 내가 놓여있는 그 모든 일들에 대한 정산을 내 자격으로 다 하시는 거예요 내가 비친 곳 내가 뭘 빌린 곳 내가 뭘 정산해야 되는 곳 사고친 곳 이런 모든 곳에 예수님이 직접 내 자격으로 다 해결을 하고 정산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모든 정산을 끝내시고 그리고 그 모든 정산을 끝내시고 일어나신 게 그게 부활절입니다 부활을 기념하는 날 이때 이걸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의미는 이 내용이라는 거예요 마치 그냥 우리가 이 부활절 아무리 지켜도 연합의 비밀을 알지 않고 믿지 않고는 죄의 종로를 타는 모든 삶을 끝장내시고 아들의 생명으로 살 수 있는 그 모든 일을 준비하시고 완료하셨다 이 승리를 선포하는 부활절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집 가서 또 죄 짓는 거죠 이런 상황 가운데 놓여지게 되는 거예요 마치 광복절 행사 뒤에 돌아가서 광복절 1945년 무조건 항복해서 8월 15일에 광복을 하잖아요 이때 일본 순사들이 여전히 남아있었어요 여전히 그런데 일제강점기 30여 년을 넘게 거의 40년 가까이를 일제강점 하에 있다 보니까 그때 그 익숙하고 길들여진 정서 때문에 일본 순사가 분명히 모든 순회부가 다 항복을 선언했어 눈에 보이고 여전히 일본 순사들의 건물과 그 경찰서들이 막 고문하던 형무소들이 그대로 남아있지만 눈앞에 보이지만 그들은 모든 힘을 잃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본 순사를 봤을 때 또 어휴 그냥 동방요배하고 또 신사참배하고 이게 아니라 그 앞에 순사 앞에 가가지고 하하하하 얼굴 앞에 가가지고 태극기 흔들면서 대한독립 만세 이게 가능하다고요 그럼 막 씩씩거리기도 하지만 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왜? 일본의 모든 권력이 다 끝났으니까 눈앞에 일본 순사가 있지만 그 앞에 가가지고 태극기 흔들면서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이게 가능하다고요 그런데 마치 우리가 부활절의 의미를 제대로 모르고 그렇게 하는 이걸 제대로 믿어지지 않은 채 나타나는 반응이 뭐냐 또 부활절 행사 3.1절 광복 행사를 마쳤어요 와! 이면서 막 신나게 장구치고 붙이다가 일본 순사 만나가지고 어휴 안녕하십니까? 어? 일본 대한민국 천황폐하 만세 천황폐하 만세 이런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이게 실제가 안 되면 이 내용이 저와 여러분에게 믿어지지 않으면 이게 채화가 안 되면 결국 그 바보 같은 짓을 또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할 때 연합의 비밀을 빼고 이야기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죄와 무관한 존재가 되어졌다는 것을 알리는 자유의 선포가 되는 겁니다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죄에 대하여 이제 묶여있지 않고 죄의 종이었던 우리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이야기하듯이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시면 안 된다고요 나의 부활이라고, 나의 자유라고요 내게 일어난 일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예수님 축하드려요 와! 수료식 하듯이 꽃다발 전해드린 그런 날이 아니라 내가 자유하게 되는, 내가 출소하는 날, 내가 해방되는 날이에요 그러면 이걸 축하드려요가 아니라 와! 자유다! 이렇게 되어지는 선포 이게 부활절 날 우리가 기념해야 될 태도인 거예요 우리가 즐거워해야 돼요 우리가 그 자유를 선포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날인 거예요 그래서 남의 이야기하듯이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6장 5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5절에서 9절 함께 한 목소리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지금 분명하게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이 성경에 있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현대인의 언어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이런 말이었는데 이게 너무 고어체로 옛날 말로 쓰여있다 보니까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와 함께 죽었고 막 이렇게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무슨 말이냐? 실제로 우리가 그 길밖에 없는 줄 알고 살았고 그것만이 답인 줄 알았고 난 실제로 묶여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교회를 멀쩡히 다니면서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끼리 십자가 버젓이 걸어놓고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에이 인간은 어쩔 수 없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 안 돼 어떻게 죄를 안 짓고 살아 이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그게 가능하냐? 가능하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되어졌다 이루어진 일이다 라고 실제가 되어지는 이 선포가 먼 이상 같은 이야기 아니라 너에게 나에게 일어난 일이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방금 설명했던 내용을 듣고 이 구절을 제가 천천히 읽을 테니까 이게 무슨 내용인지 한번 들어보세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그러니까 똑같은 모양을 취하라는 게 아니라 그가 죽으신 죽으심이 나의 자격으로 죽었기 때문에 그의 죽음은 누구의 죽음? 나의 죽음 그러니까 그 죽음의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완전히 죽었어요 완전히 장사되어서 확실하게 생물학적으로도 이건 더 이상 살았다고 볼 수가 없을 정도로 확실하게 무덤에 3일 동안 장사되셨다가 그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면 같이 죽었으면 그 자격으로 예수님이 죽으신 거고 그 자격으로 예수님이 일어나신 거면 이 연합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죽음도 나의 죽음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도 누구의 부활? 나의 부활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게 다 끝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그와 동시에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그러니까 예수님 모르고 이 일을 이루셨다는 걸 전혀 모르고 보금도 준비되어 있지 않은 그때는 죄의 종로를 타는 죄의 종로를 타는 사람밖에 안 됐을 때 그게 운명처럼 살았단 말이에요 우리의 옛 사람이 그런 존재였다가 내가 뭔가를 해서가 아니라 내가 뭔가를 노력을 해서 애를 써서 바뀐 게 아니라 옛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박히게 되어져서 이렇게 되면 무슨 일을 하냐? 예수님이 죽으실 때 그 자격과 갚아야 되는 그 모든 피고인이 되어서 정산해야 되는 이 모든 것이 끝났다 이제 재판 지역에 안 불려가도 되는 거예요 피고인 신분이었는데 이 신분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정산하고 다 갚았으니까 더 이상 그렇게 보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서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 타지 아니하려 하미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빛에 쫓기던 채무자 입장에서 채무자 입장에서 그 빛을 갖고 나면 더 이상 채무자가 아니고 뭣도 아닌 그 사람하고 전혀 연관이 없는 과거에 그런 적이 있었다라고 하는 추억은 남아있지만 더 이상 그렇게 할 의무는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채무자가 빛에서 벗어나 평민이 되었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냥 이제 옛날에는 그냥 빛에 쫓기지 않아도 되는 존재가 되었다 이 말인 거죠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예수님이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나 대신해서 죽었다는 말을 믿는 거는요 그냥 죄의 문제만 해결하셨다까지만 믿으면 안 돼요 거기까지 믿으시면 큰일 나요 그러면 그걸 탕감 받고도 1만 달러한테 탕감 받고 100 대나리온 용서 못하는 일이 일어난다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걸 믿었으면 어디까지 믿어야 되냐 함께 살았다도 믿어야 돼요 새 생명이 되었다 이제는 여기서 가던 길을 가지 않아도 된다만 깨달은 게 아니라 새로운 길 어딨어? 그럼 이 길 말고 다른 길 그 길을 찾아서 새로운 길을 걷게 되어졌다 여기까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다음에 이후의 삶 가운데 우리 삶이 펼쳐지는데 문제는 그냥 나 죄를 용서받았대요 와 내가 지옥 갈 수도 있었는데 그 죄를 다 용서받았대요 여기까지만 믿어버리면 그 다음에 어떻게 사실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요 어디로 가야 되죠? 어떤 방식으로 어떤 자격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믿어라? 죽으심과 합하여 함께 죽었으면 어디까지 믿어야 되냐면 그와 함께 살았다까지 믿어야 돼요 그분의 자격이 내 자격이 되고 그분의 권한이 내 권한이 되고 그분의 신분이 내 신분이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하셨던 그래서 예수님 가실 때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가 내가 했던 일을 할 거라고 내 신분이 주어졌으니까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요? 저 예수님 없으면 어떻게 해요? 음 너희가 내 자격과 내 신분을 얻게 됐기 때문에 내가 한 일을 너희도 할 것이요 아니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감당하셨던 그 모든 일들 영혼을 되찾고 이 땅에서 육체를 잇고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복음이 무엇인지 뚜렷하게 선포하며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는 삶을 육체를 잇고 사는 거 이걸 보여주신 거예요 부활 이후에 그러니까 그 상황 가운데서 부활을 통해서 경험하는 건 여기까지 안 믿으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믿음을 통해 나타나는 실제된 삶이 절대 안 나타납니다 죽음까지만 믿으면 안 돼요 내 죄를 해결하셨다까지만 믿으면 안 돼요 그 이후의 삶을 이미 다 예비해 놓으시고 준비하셨다는 부활까지 믿어야 돼요 우리의 믿음이 죽은 예수님이 나 대신해서 죽으셨다까지만 믿어지면 안 됩니다 이거 반쪽짜리 믿음이에요 이건 믿음이라고 보기도 어려워요 어디까지 믿어야 되냐 부활 다시 사셨다라고 하는 결론까지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음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그분의 신분과 자격을 얻은 우리도 다시는 사망이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이 진짜 자유가 선포되는 거예요 대한독립 만세가 되는 거예요 3.1절 우와! 그렇게 억눌려서 그거 하나 외치기가 참 어려웠던 내 삶 가운데 이젠 진짜 법적으로나 뭐로나 그냥 확실하게 일본이 물러가게 됐어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그냥 이제 마음껏 대한민국을 외쳐도 되고 그걸 성시개명하라고 했던 그 말을 안 따나도 돼 이제 우리나라의 문화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었어 우와! 이런 자유의 선포 이게 바로 부활의 아침에 기념해야 될 일인 거예요 죽음에 장사되어 있을 때까지만 해도 아마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좋아하고 쫓아다녔던 아리마데 요셉이나 아니면 니고데무나 예수님은 그래도 온팍 따른 것처럼 보이진 않지만 근처에서 그래도 성실하게 예수님이 저게 맞는 것 같은데 저게 맞는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확신을 얻게 되어지는 시점은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가 아니에요 무덤 박차고 나오셨을 때예요 아니 죽는 것까지는 누구나 다 하잖아요 인간도 그럼 뭐야 이게 다야?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서 하나님의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하겠다던 그 포부 있었던 이야기 다 어디 갔어? 이렇게 무력하게 이렇게 무기력하게 무덤에 들어가 있기만 하면 이게 뭐야? 뭐가 다른 거야? 그냥 말만 번지를 했었던 사람이야? 이런 생각이 드는데 무덤이 박차고 비어있는 걸 확인했을 때 역시 맞구나 그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오신 분이 맞구나 확신이 드는 시점은 어디냐? 부활의 아침이었어요 부활 없는 죽음이 반드시 전제되어 있어야 되긴 하지만 부활에 대한 믿음까지 가지 않으면 우리 삶이 안 바뀌어요 변하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그 부활에 담겨있는 중요한 의미가 뭐냐? 연합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예수님이 내가 되셨다 내가 예수님이 됐다는 안 돼요 여러분 그거 진짜 위험한 겁니다 제가 혹시라도 말실수하면 바로 교정해 주세요 우리는 예수님이 되거나 우리는 하나님이 될 수 없어요 그분이 우리가 되셔서 우리의 자격으로 갚으셨다 우리의 자격으로 다 이루셨다 이거인 거예요 그러니까 5절에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죽으심도 그리고 부활도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신 단번에 죽음과 다시 죽지 아니하시는 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값을 다 지불하신 십자가의 복음으로 사망이 더 이상 너희를 주장하지 못할 것이다 사망의 값을 지불하라고 죄의 삭순 사망이니까 사망의 권세를 가진 사단이 죽어야 될게 내놔 이랬는데 우리는 죽으면 끝이잖아요 못 내고 있었단 말이에요 너 그거 안 내놓을 거야? 그럼 너 내 말 들어 이래서 끌려다니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걸로부터 옛다 사망 가져가라 이래갖고 예수님이 이 자격으로 갔다가 자기 몸을 갖다 던지신 거예요 사망의 값을 지불했잖아요 그럼 사단이 이제 더 이상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되어줬다 이 말이에요 너무 현실적이고 이게 되게 추상적이고 우리가 흔히 듣던 우리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에 대해서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영역에서 뭔가 추상적이고 그런데 이건 실제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주장 못해 네가 기어가지 않는 이상 너가 스스로 거기가 처박히지 않는 이상 사망이 너를 주장할 수는 없어 다시는 주장하지 못한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한 자라면 예수님께서 죽으신 단번의 죽으심과 그리고 다시 죽지 아니하시는 그리고 사망이 그를 주장하지 못한다고 말하는 이 성경의 모든 예수님이 하신 일과 예수님에게 일어나는 그 모든 일이 이 연합의 비밀을 알고 나면 누구에게 일어난 일이라고 믿는 거예요? 내게 실제로 일어난 일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것이 내가 또 이루어내야 하는 일 내가 또 그렇게 살아야만 하는 일이 아니라 이미 다 이루어진 일이라는 거예요 오 내 능력으로 끊어낼 수가 없는데 끊어졌어? 오케이 그러면 안 끌려다녀 이게 되는 거라고요 끊는 것까지 내가 했어야 되는데 끊는 건 내가 못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끊어주셨으니까 너가 할 수 있는 것까지는 해라 거기에 따르지 않아요 아니 풀려났는데 거기에 처박혀 있을 이유가 뭐가 있어? 빨리 나와 나와 네가 와 여기까지 네가 와 빨리 와 이래서 데리고 나오시는 끊어내시는 야 이 멋있는 하나님의 승리 그 선포 자유의 선포가 있는 날이 언제냐 부활이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날 아침에 죽음을 박차고 이기신 그 일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의 모든 능력과 예수님의 거룩과 예수님을 향한 모든 약속이 바로 내게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때가 참해 마침내 때가 참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철저하게 인간이 되셨다 이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 하나님 독생자를 주셨다 그리고 그 아들을 보내셨다 이 말을 어떻게 받으시면 되냐 내가 되셨다라고 받으시면 돼요 내가 되셨다 내가 참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그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우리와 똑같은 자격으로 율법을 제정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 율법 아래에 인간의 몸으로 이 율법을 지켜야 되는 자리에 그 자리에 딱 서시게 된 철저하게 우리가 되신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무슨 명분을 준다?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가 기어 올라가지 못해요 그 율법이 제시하는 그 거룩과 공의의 기준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저서만 보고 올라가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게 가능하신 그걸 길을 열어내실 수 있는 분이 우리의 자격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나를 이렇게 들쳐앉고 그 율법이 요구하는 그 모든 기준을 다 하나씩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그 내용 조문만이 아니라 본질까지 확실하게 이루어 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속량하시고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그래요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요구를 내 자격으로 다 받아내신 거예요 그냥 우린 율법의 요구 앞에 서지 않게 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우릴 끌어안고 이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셔서 의롭게 되어졌다면 아들은요 하나님의 아들은 율법 지키면서 애쓰는 삶 의롭게 되려고 애쓰는 삶 거룩한 척 해보는 삶 거룩하기 위해서 애쓰는 삶을 살지 않아요 아들은 그냥 아들은 아빠가 해주는 밥 아빠가 제공해 준 집 여기서 그냥 살아요 살고 거기서 먹고 그냥 누리는 거예요 그 아들로서 당연히 물론 그걸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안 되죠 값없이 은혜로 주신 거니까 그걸 당연하다고 막 당연한 거 아니야? 왜 밥이 왜 이래요? 왜 오늘 소세지가 없어? 고기는 하루에 매일 한 끼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막 이런 건 아니고 감사하긴 해야지 고마워하고 가보자고 왜냐하면 내가 그런 자격이 아니었는데 주신 거니까 감사하긴 하지만 아버지 마음에는 아들이 양자를 삼았는데 부모가 없는 줄 알고 살다가 그래서 맨날 길거리에서 자고 이렇게 하던 아이를 야 니가 내 아들이야 이러면서 데리고 와서 근데 데리고 오는 아버지가 엄청나게 부호야 엄청난 부자야 방을 하나 줬는데 침대가 무슨 내가 지금까지 봤었던 화장실보다 더 커 이런 막 쇼파 막 이런 준비되어 있는 게 있는데 너무 휘황찬란하고 이게 내 거 아닌 것 같은 거예요 못 누리겠는 거야 침대 가서 자 얼른 씻고 자 이랬는데 침대에 못 올라가겠는 거야 다 씻긴 했는데 더러우실까 봐 못 올라가고 거기 또 하던 습관대로 구석 땅에 침대 모퉁에 가서 거기 가서 이렇게 구석 땅에서 쭈그러서 자는 거예요 그럼 너 왜 여기서 자? 저 올라가서 자? 아니 아니 이게 편해요 이게 편해요 이래가지고 하나도 못 누리는 거야 그러더니 또 아침에 일어나더니 깨끗하게 줬던 옷을 다 벗어갖고 침대 위에다 깨끗하게 개켜놓고 그 주워왔었던 그 길거리에서 자던 옷을 다시 주섬주섬 챙겨 입더니 이제 가방을 들춰매고 아이씨 오늘 어디로 가야 되나? 오늘은 뭐 먹어야 되지? 이러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이러는 거 근데 아들의 신분을 줬다 이제 그거 넣을 거야 그래서 거기에 이름 주기가 다 돼 있는 거예요 누구의 침대 누구의 책상 누구의 변기 변기까지 주기는 할 필요는 없고 누구의 핸드폰 이래서 하나님이 아들에게 주고자 하셨던 그 모든 것들을 권한과 자격과 이 모든 것들을 그럼 집에 들어올 수 있는데 예전에는 밥 한 끼 주세요 이러고 들어왔었던 집을 당당하게 내가 비밀번호를 누르고 내 집인 것처럼 문을 열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걸 누구도 이상히 여기는 자가 없게 되어지는 이런 신분을 주셨다 이걸 기념하는 날이 이런 자격을 얻게 됐다고 기뻐하는 날이 언제냐? 부활절 아침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부활이에요 성경에서 이야기한 부활 창조주의신 하나님의 아들이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 즉 우리가 동일한 입장이 되신 것 내가 되어오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신다는 거죠 아들이 인간이 되어오셨는데 그 일로 말미암아 인간인 우리가 하나님이 아들이 되어지는 그 자격을 얻게 되어지는 이 놀라운 반전과 같은 드라마 반전의 드라마 그냥 어떤 재미난 영화 식스센스보다 더한 반전 죽어셔서 식스센스 아세요? 모르세요? 그보다 더 한 반전 이걸 항상 죽으신 걸로 끝인 줄 알았는데 다 거기서 끝났다고 이야기했는데 왜냐하면 인간에게 마지막은 죽음이니까 그게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그 뒤를 열어버리신 그 죽음의 커튼을 확 열어버리시고 자 이제 너가 갈 곳이야 자 이제 너의 삶이 펼쳐지 넌 죽음의 끝이 아니야 그러니까 사망이 다시는 그를 주장하지 못하는 죽음이 끌고 다니지 못하는 그래? 이건 그냥 과정이야? 통과해야 될 관문 같은 거고 죽음은 뭐 그러니까 우리는 죽고 나서 천국 들어가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게 우리는 오늘부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을 영원 중에 한 날을 그냥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죽음은 통과하는 과정이 이 옷 벗는 과정이고 우리는 그냥 영원 중에 한 날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동안 아들로서 누릴 수 있는 거 이빨이 뽕을 뽑아먹고 기도 응답도 이빨이 받아보셔야지 그거 기도하라고 했는데 뭐 하나도 안 되던데 천 개 기도했더니 한 개 될까 말까 하던데요 이런 거 말고 그러면 천 개 했는데 하나 됐다 그러면 천 분의 일 아닙니까? 그러면 십만 번 기도하면 몇 개였죠? 응답을? 됐어 내가 백 번 기도해서 백 번 기도해서 한 번 열 번으로 합시다 계산이 안 돼가지고 열 번 기도해서 한 번 했다 그러면 십 분의 일 아니에요 그럼 천 번 하면 열 번 응답받고 만 번 기도하면 백 번 응답받는다는 얘기 아니야 응답하시는 하나님 앞에 그냥 주실 때까지 그냥 매달리고 아버지한테 쫓으면 아니 불이한 재판관이라도 과부의 말을 들어주려고 할 텐데 하물면 너희 하늘에 계신 아버지일까 보냐 매달려 다른 의도 없으면 아들인데 이거 좀 주시면 안 돼요? 강구해! 나쁜 게 아니야! 그런데 그걸 들어주시고 들어주시지 않고는 하나님 뜻에 있지만 들어주시고 안 들어주시고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질 가능성은 없는 관계 있잖아요 그런 관계로 구하셔야죠 들어주면 하나님이고 안 들어주면 절로 가나 천보사 가까이 있어나 확 하나 머리 밀어 내 민머리 보고 싶지 않으면 들어주어 이런 식으로 협박하는 그 응답의 유모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달려있는 이런 불안정한 관계가 아니라 아들이라서 할 수 있는 말 있잖아요 아들이라서 아빠! 가갖고 그냥 아빠 이거 주세요 왜 안 줘요? 그리고 울어 아니 옆집 애가 와가지고 저한테 뭐 사달라 그런 다음에 안 사준다고 떼부리면서 울면요 이건 기가 막히고 황당한 일이에요 황당한 일이라고요 마트에서 갑자기 웬 생판 처음 보는 애가 와가지고 아저씨 이거 사줘 왜 안 사줘? 나 왜 안... 이러면 당황스러워요 귀엽다기보다는 뭐야 막 이렇게 그냥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 아들내미가 그게 잘하는 행동은 아니지만 아빠 사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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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안 사줘 교육을 위해서 안 사주기도 해요 사주 필요하면 사주기도 하지만 안 사줬다고 해서 아들이 아빠 아니야 나 아들이라고 부르지 마 다른 사람은 아빠라고 부를 거야 태안 삼촌은 아빠라고 할 거야 내가 하미가 내 여동생이야 아빠 아니야 이런 식으로 가진 않는다고요 그렇죠?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들어주시고 안 들어주시고 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가장 안전한 관계 안에 있고 그 안에서 속상하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합니다 때로 저도 그래요 왜 그러시는 거야 대체 왜 미리 안 주시냐고 왜 좀 넉넉하게 안 주냐고 사람이 좀 한번 어? 좀 이렇게 생득도 내보고 그러면 안 돼? 왜 오른팔이 하는 일을 왼팔이 모르게 해야 돼? 좀 티 좀 내고 나도 좀 드러나면 안 돼? 이런 게 서운하긴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난 그래도 아들이고 그러지 않아도 아들인 거예요 난 그래도 아들이고 그래도 안아도 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녀의 관계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게 아들이신 분이에요 인격적인 관계를 생각하시라고요 하나님과의 내가 그렇게 믿게 됐으니 이루어지게 될 그 어떤 이상적이고 신비로운 어떤 이런 걸 기대하는 게 아니라 아빠, 아버지하고 자녀의 관계 하나가 된 거예요 하나가 돼서 예수기스토가 우리하고 연합한 자가 되셔서 그 자격을 신분을 주어버리신 거예요 우린 자녀다 아빠 하고 그냥 아버지야 하는 거예요 어떨 때는 뭘 꼭 해야만 해서가 아니라 아빠를 어떻게 하면 즐겁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걸 고민하고 오기도 해요 제가 그래서 그냥 말씀드렸잖아요 잘하냐 못하냐 이런 건 아무래도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똥손이에요 그림 잘 못 그려요 그래서 그림 그리라고 그러면 호랑이인지 고양이인지 토끼인지 구분이 안 가요 저도 나름대로 그림을 그려보고 포인트를 살려서 해보려고는 잘 안 돼요 기가 막히게 아들이 닮았습니다 정말 기가 막히게 하나님 정말 신실하세요 이야 닮았어요 어느 날 갑자기 막 종이 한 장을 이렇게 갖고 와요 갖고 오더니 감자 진짜 감자 두 개 못생긴 돼지 감자 같이 생긴 감자 두 덩어리를 그려왔어요 그래갖고 확 근데 오 감자 그린 거야? 그러면서 봤더니 갑자기 아빠 그러는 거예요 저는 그게 젓가락에 꽂혀 있길래 저는 감자 이건나 안 이건나 확인하려고 야 이런 디테일이 있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짝짝이가 하나씩 꽂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개가 야 감자야? 그랬더니 아빠 아빠라는 거예요 그럼 제가 그걸 봤을 때 느낌이 야 이 자식아 이게 아빠야? 너 아빠한테 뭐 욕해? 너 아빠 이렇게 생겼어? 감자 같이 생겼냐 아빠가? 이 자식이 이거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뭐 하는 거야 이게? 가서 막 공부시키고 막 학원 보내고 이렇게 하겠어요? 안 해요 왜냐면 그 수준이 마음에 드냐 안 드냐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아빠가 그 그림 받고 싶었겠어요? 그림 받고 싶었으면 가서 그 미술하는 사람한테 돈 주고 맡기지 제가 아들한테 그리라고 하겠어요? 근데 아들이 뭔가 잘 분별을 한 거 아니야 아빠가 뭘 좋아하는지 몰라 좋아할 것 같아서 그냥 가지고 온 거야 근데 아빠는 그 아들이 아빠가 좋아할 것 같아서 가지고 온 그게 뭐 좋냐 안 좋냐 크고 작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마음이 너무 비쁜 거야 우와 그래서 그 그림은 액자에 걸려 있습니다 저희 집 액자에 이기 마음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했어요? 액수가 내가 오해하지 말아 제발 너 왜 이렇게 오해하니? 내가 돈이 필요하다 그랬어? 내가 엄청난 열매를 갖다 달래? 난 그런 거 원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기뻐하실까 해가지고 과부가 가지고 있는 걸 찾아보니까 두렵돈밖에 없어 털고 털어서 뭔가 해드리고 싶은데 하나님 앞에 막 찾아보는데 없어 다른 사람들은 막 이만큼씩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들이로 하나님 앞에 되게 좋은 양과 되게 좋은 재물을 가지고 가는데 없어 아무리 찾아봐도 침대 밑에 찾아봐도 없고 뭘 팔려고 해도 팔만한 게 없어 근데 그렇게 가져가서 가져간 그 동전 두렵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려고 갖고 갔더니 그걸 보신 예수님이 야 나는 어떤 부자가 하나 온 건 뭐다 저 과부의 동전 두렵돈이 나한테 가장 기쁜 온 겁니다 내가 무슨 돈이 필요하겠니? 내가 뭐 다른 게 필요하겠어? 난 그런 거 필요 없어 야 저 마음 얼마나 예쁘니? 그냥 마음이 그냥 너무 흐뭇하신 거예요 대단한 열매나 대단한 성과가 전혀 없었어 내가 뭔가 그래 나도 하나님 앞에 저도 그러고 싶을 때 있어요 저도 자녀에게 저도 저희 가족들에게 공동체에게 그래도 멋진 리더의 모습 멋진 모습으로 아버지에게 부모님에게 멋진 아들의 모습으로 자랑스럽게 여겨질 만한 모습이면 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 이런 거 하고요 이런 걸 드러내고 싶었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매년 그렇지만은 않잖아요 사는 인생이 완전히 처박혀서 아 이게 뭐지? 싶은 순간 앞에 놓여 있는데 그때 발견할 수 있는 게 뭐냐 잘해도 아들인데 못해도 아들이랍니다 나한테 해주셔도 아버지인데 해주셔도 해주지 않으셔도 아버지이신 것처럼 하나님 마음도 똑같아 잘해도 아들인데 잘하지 못해도 아들인 거예요 이게 연합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부활 아침에 경험을 얼마나 감격이 되고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그 부활의 아침에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부활의 죽음을 이기시고 일어나신 죽음이 끝인 게 아니라 새로운 삶이 열리는 이 모든 일이 시작되어지는 그 아침에 경험하게 되어졌었던 그 제자들과 그 부활을 목격했던 모든 사람들이 이게 내게 일어난 일 내 자격으로 이루어 놓으신 그 모든 일을 다 이루고 마치시고 부활하신 그 일을 경험하고 나서 이게 내게 일어난 일 와 나도 이제 제사장들만 들어갔었던 그 성전 지성소에 나도 갈 수 있어? 하나님을 이제 아버지라고 나도 부를 수 있어? 하나 앞에 막힘없이 나도 나아갈 수 있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들의 자격으로 구할 수 있어? 그냥 어쩌다 한 번 그냥 모형자처럼 그림자처럼 만났어야 했던 하나님을 마음껏 가서 만날 수 있어? 그게 내 자격이 됐으니 나 이제 그렇게 해도 돼? 그렇게 해도 돼 다 일어났어 봐 내가 너의 자격으로 다 갚아있는 모든 거 다 일어났어 가 가자 봐 앵겨 하나한테 아버지한테 가서 앵겨 가면 죽었거든요 구약에는 그래서 하나님은 늘 두려움이었다고요 목격만 해도 오울한 애가 죽게 되었습니다 고개도 들지 못하고 두려워 벌벌 떨어야 했던 대상을 이제는 예수님이 부활의 아침에 예! 예! 고개 들어! 고개 들어 봐봐 봐봐 오 아니야 죽어요 저 보면 죽어요 끝난다고 아니야 괜찮아 안 죽어 그래갖고 눈을 뒤끝뜨고 쳐다보고 실눈을 딱 떴는데 처음 보게 된 실제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처음 나아가게 된 그 순간 여러분 이 감격과 그 영광이에요 이게 부활절을 기념할 때 우리가 알아야 하는 가장 중요한 진리입니다 하나님을 이제 얼굴을 맞대고 볼 수 있게 되었고 믿음으로 지금은 육체를 벗으면 이제는 그 얼굴을 보게 되겠지만 치열한 시간 지날 때 제가 항상 그냥 슬쩍 앉아가지고 찬송 부르는 찬양인데 그것만 부르면 제가 제가 또 모르겠어요 제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MBTI F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그런 순간에 앉아가지고 찬송가 부르는 몇 가지 찬송이 있어요 저희 가족 찬양은 내 평생에 가는 길이라고 모여서 찬송가 부르면 그거 항상 부르거든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근데 이제 저희가 한번 이제 그저께였죠 여기 단체장 저희 교제하는 단체장 분들하고 밑에 왔는데 갑자기 다들 모르겠어요 요즘에 다들 저를 왜 이렇게 안쓰럽게 부르는지 모르겠는데 항상 이렇게 뭔가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더고 갑자기 다들 여기로 내려오셨어요 단체장 분들이 오셔가지고 같이 기도하는데 갑자기 그 이제 한 대표님이 이 찬양 합시다 하고 딱 시작을 하는데 그 이제 아이자이식스 대표님 그 저기 간사님이 앞에서 갑자기 기타를 딱 잡더니 내 평생 나오자마자 바로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왜 그 상황이 휘몰아쳐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위태할 리가 없으니까 그리고 제가 항상 그 막 치열한 싸움을 막 싸워가다가 막 힘겨울 때 앉아가고 사무실에 앉아서 그 부르는 찬양이 있어요 이거 부르는 막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맘이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주님의 얼굴 생각만 해도 보고 싶은데 이 싸움 다 안 보여서 보려고 하는 싸움 안 들려서 들으려고 하는 싸움 안 느껴져서 느끼려고 하는 싸움을 다 마치고 이렇게 딱 벗고 나면 이제는 막 멀리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서 그 제가 영상 보고 하나 영상 보고 펑펑 10초 되는 영상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이 주제에 들어 한 명이 막 왔고 예수님 하면서 뛰어갖고 막 안겨 갖고 막 예수님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막 이러면서 이런 영상을 보는데 그게 되게 밝은 영상이었는데 그 제목 보는데 제 안에 그 와 진짜 나 지금 무섭지 않고 두려워서 부끄러워서 이게 아니라 진짜 예수님 가고 보고 싶었다 직접 보고 싶었다 나 어떻게 생겼는지 참 궁금했다 제가 막 놀렸었거든요 예수님 초림 예수님하고 재림 예수님은 좀 다르거든요 근데 그 어떤 사람한테 이렇게 장난치고 제가 놀릴 때 야 너 진짜 예수님 닮았다 초림 예수님 초림 예수님이 보기에 흐뭇만한 게 없다 그러셨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놀리고 그랬었는데 그때 그 영광스러운 광채로 예수님 만나게 돼서 막 그 예수님 만나고 막 소무차고 이렇게 할 그 감격스러운 순간 있잖아요 오늘부터 시작된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죽고 나서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는 삶이 아니라 불안정한 삶이 아니라 이 부활의 일을 이루신 그 일을 목격하고 믿게 되어진 자들에게는 오늘 이제 그걸 직접 보는 날은 육체를 벗는 날이고 그 전에도 이미 그 삶을 자녀로서의 삶이 시작된다 이거예요 아니 언제 죽고 난 다음에 그게 결정된다 그랬어요 그걸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믿는 자에게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죽고 난 다음에 주신다 그랬어요? 아니에요 믿는 자, 믿는 그것이 우리에게 실자가 된 순간 믿음으로 받기로 결정한 순간 그게 오늘부터 펼쳐진다 이 말이에요 그럼 천국은 주님과 함께하는 그 삶은 죽은 다음에 펼쳐지는 게 아니라 그냥 이걸 경험한 사람이 또 고백하는 거예요 나 오늘 왜 이렇게 찬 순간 많이 불러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면 내가 육체를 읽고 있는 이 땅에서도 초막이어도 궁궐이어도 내 주 예수를 모신 곳이 그곳이 천국이다 이 말인 거예요 이게 부활절날 우리가 기념하게 되어질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되었다 예수님 나 따로, 예수님 따로 나 따로가 아니라 예수님이 내가 되어져서 이루신 이 모든 일들 이것을 우리 안에 실제가 되어지는 고백과 선포 이것이 바로 부활절 아침에 선포되어지는 우리의 외침이 되어야 합니다 절대 이 의미를 잊으시면 안 됩니다 고난 주간을 지나고 예수님의 고난과 아픔과 통증만 기억하시는 게 아니라 그게 날 위해서 받으신 통증이지 미안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 그게 진짜 그게 염척지만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예수님 진짜 염치없지만 가주셔야 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자리에 가주셔야 합니다 내가 이룰 수 있는 일이 아니니까 아들이 되는 이 권세는 예수님이 가셔야만 이룰 수 있는 자리니까 예수님 정말 죄송하지만 정말 제가 염치없지만 예수님 받아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들 그 죽음과 순환과 고난과 치욕과 수치와 이 모든 걸 다 받아내시고 죽음에 장사 되시고 일어나실 때 그 모든 과정을 옆에 서 있던 내가 내가 되어 순환 받으셨고 내가 되어 수치당하셨고 내가 되어 죽으셨고 내가 되어 장사 되셨다가 내가 되어 부활하신 이 아침에 주님 이제 됐습니다 저 이제 하나님의 자녀 그로써 누릴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내게 실제가 되었습니다 하고 기쁨의 자유가 선포되어지는 날 부활절입니다 잊지 마세요 항상 이거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내가 되셨다 내가 되어 이루신 모든 것을 완성하시는 날 부활절 부활 승천까지를 보통 보지만 구속의 역사를 승천까지로 보고 있는데 그 승천까지도 포함해서 주님이 이루신 이 놀라운 일들을 다 이루어내신 그 사랑이 그냥 증명이 되고 사랑하는데 능력이 없어갖고 미안하다 내가 능력이 없어서 내가 이렇게밖에 못해준다가 아니라 사랑하는데 그 모든 사랑을 표현할 능력도 되죠 그분이 그 모든 사랑의 완성으로 다 표현하신 그날 부활절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신 일을 기념합시다 우리에게 일어난 일을 기념합시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일어난 일을 기념하는 거야 그게 뭐냐? 여러분 자녀가 되셔야 됩니다 자녀의 권세를 가지셔야 되고 자녀의 권세를 누리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오늘 그런 영광스럽고 그 자녀의 혜택과 그걸 써보는 그런 날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잠깐 같이 기도합시다 제가 같이 기도할 때 여러분 참 뭔가 나중에 나중에 시간 지나서 내가 평가를 받은 다음에야 하나님의 아들임을 자녀임을 누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죽은 다음에 이 땅에서 살았던 행적과 내가 살았었던 그 결과 성적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그 앞에서 내가 자녀가 될지 아니면 지옥에 떨어질지를 결정받는 그런 삶을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신앙에 재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속 그 두려움과 억눌림 분명 하나님은 내 주에 대한 모든 값을 지불하시고 정산하셨대 끝내셨대 그리고 부활하셨대 그런데 이게 강건로 불교용하듯이 그분에게는 일어난 일 여전히 아직 내게는 일어나지 않은 일 그래서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았느냐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 성적표를 들고 하나님 앞에 가서 초조하게 기다리다가 그래야 내가 너 아들 삼아줄게 이렇게 해서 통과 야 너 아들이 되기엔 좀 부족하다 안되면 그럼 지옥? 이런 삶을 사는 겁니까? 저희가? 주님은 분명 약속하셨어요 믿는 자마다 너의 지금의 상태 너의 지금의 형편 너의 지금의 상황 너의 영적인 상태 너가 어떤 과오가 있는지 이거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이 일을 물론 떠나야 되겠죠 떠나는 결단은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그 가운데 서 있는 그 진리 이루신 일들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자녀뿐만 아니라 상속자가 되는 권세도 주셨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믿는 자마다 그 자리에서 즉시 영생이 영원한 삶이 펼쳐지는 물론 지금 내가 연약한 육체를 입고 있어서 보이진 않아 만져지지도 않고 느껴지지 않아 들리지가 않아 그래서 답답해 좀 이거 빨리 그래서 때로는 이 육체 얼른 벗었으면 좋겠다 자꾸 그런 유혹받고 그렇게 해서 자꾸 흔들리게 되느니 빨리 이 육체를 벗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또 이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에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좀 준비해 놓으셨거든요 그날을 소망하긴 하지만 이 땅에서 또 자녀로서 누리는 그 삶에 대한 영역 오늘 그냥 하루종일 그 말씀 나누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자녀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딸이십니다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버지한테 가는 자녀가 되어서 두려움에 떨어야 하는 대상이 아니라 물론 아빠한테 매 맞을 때 무섭기는 해요 때로는 두렵기도 하고 엄해 보이니까 그런데 그 아버지의 얘기가 내가 잘한 성과 내 성적표의 유무에 따라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결정되는 게 아니라 말입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펼쳐진 일이라는 거예요 내 성적표 때문에 아버지한테 가도 될까 안 될까 그런데 이 성적표가 오늘 아버지와의 나와의 관계를 설명해 주는 게 아니라고요 부수적인 거라고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작은 거라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떻게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내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고민하고 그 앞에 나와 가지고 온 거라면 하나님 그 마음이 너무너무 예쁘신 거예요 너무너무 귀하신 거예요 작은 어린아이가 가지고 나온 물고기 두 마리와 부리떡 다섯 개 과부가 들고 나온 고독 동전 두렵돈 하나님은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우리가 소망하는 날은 천국과 지옥이 갈리는 그 순간 두려움으로 맞이하는 게 아니라 어느 날 마침내 때가 차서 육체를 벗는 날에 주님을 보고 싶었는데 보고 싶었던 그 얼굴을 이제는 직접 볼 수 있고 듣고 싶었던 그 음성을 이제는 직접 들을 수 있고 이게 맞나 틀리나 막 분별해야 되고 막 긴장해야 되는 게 아니라 내 귀에다 대고 얘기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만져볼 수 있고 안아볼 수 있고 주님이 위로해 주시는 그 위로가 그냥 말씀으로 믿고 막 이렇게 안 보이는 걸 붙들어야 되는 게 아니라 아 잘했어 수고했다고 격려해 주시고 안아주시는 그 진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날이 오잖아요 반드시 우리가 죽으니까 죽음은 관문이고 통과하는 과정이고요 아들의 삶은 자녀의 삶은 오늘부터 시작하셔야 됩니다 고아로 살던 삶이 익숙해서 그렇게 구해보기가 어려운 그래서 제가 처음 시작할 때 기도할 때 그걸 구하라고 말씀드렸던 거예요 자녀로서 구해보시라고 안 들어주실 수 있죠 주실 거란 믿음으로 구해보라고 두드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구해보시라고요 앞에 그 자녀의 권세를 누리세요 때로는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삶이 교회를 다니면 크리스천님이 이렇게 살아야 돼 이런 삶 말고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 뭘 기뻐하실까 하나님 뭘 싫어하실까에 대해서 고민하고 살아가는 삶이 펼쳐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율법의 본질이었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그 마음, 그 자녀 된 삶이 오늘부터 시작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그 삶은 오늘부터 시작되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입부할 절 아침에 그것을 이루신 자녀의 권세를 주신 아들의 자격을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 안에서 예, 하나님 저 이제 하나님의 딸이 되었습니다 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물론 그 전에도 그랬지만 저 이 부활절 아침에 다시 한번 확증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주님 앞에 오늘 나아가는데 전혀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움 없이 성결과 의로 섬기게 하신 이 진리를 내가 오늘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 앞에 두려움 없이 나아가겠습니다 그 믿음의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아버지 이름 아빠, 아버지 부르시시며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아버지 부르시시켜 아버지 부르시시켜 아버지 부르시시켜 감사합니다.